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쭈리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루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오늘도 기어나와 있는데요 와 오늘 날씨 정말 기깔나네요 바다는 장판에다가 바람은 일도 불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낚시대도 같이 갖고 오는 건데 네 암튼 빨리빨리 허리업하도록 할게요 와 사람들이 벌써부터 통발들을 엄청 많이 쳐놨네요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건너편으로 갈까? 뭐 어쩌지? 지금 여기 여기 테트라 사이에다가 던져놨는데요 아 어떡하지? 그냥 바로 커피 한 잔 때리러 갈까? 아니면은 한 시간 정도 여기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커피를 때리러 갈까? 아 어쩌을까 어쩌을까 할 일도 없는데 2시간 만에 꺼내봤는데 도루묵은 없고 저게 뭐야 놀람이 새끼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요 아 오늘 도루묵 안 들어왔나? 아씨 어떡하지? 송발 던져놓은 지 5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한 마리도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반인데 한 두세 시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들어와 있으면 철수하도록 할게요 아 미친 댁이 놀람이만 또 한 마리 들어왔네요 아 젠장한 씨 아무래도 오늘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집으로 철수했다가 내일 낚시대를 들고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발을 걷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통발을 던져놓은 지 무려 이틀이 나 지났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훔쳐가지만 않았으면 통발에 도루묵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빨리 빨리 가보도록 하였습니다 저기 형광색 줄 보이시죠? 저 통발이 제가 던져놓은 통발인데요 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많이 잡혀 있을까요? 아 빨리 가봤고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뭐야? 아 이건 또 뭐야? 아 미치겄네? 아 누가 제 통발 건드렸나 봐요 아 씨 통발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고 이 안에 있던 놀래미 새끼들도 싹 없어졌네요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 여러분 아무래도 도루묵은 망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통발을 다시 던져놓고 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요 도루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작년 12월 달 도루묵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짜잔 원투를 던져놨습니다 도루묵 대신에 아무거나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입질은 없고 통발은 텅텅 피고 그래도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기분은 참 좋은데요 이 좋은 기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오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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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는데 아 어디 간 거야 아 오케 오케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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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빠샤 아 걸렸다 안돼 야이씨 나와 여러분 엄청 크죠 놀래미 한 마리나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도루묵 대신에 놀래미 대박 놀래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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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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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문거 같아요 문거 같아 짜 어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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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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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뭐야 오 두 마리다 와이씨 으아아아 으아아아 여러분 보이시죠 으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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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으아아 대박 대박 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한꺼번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놀래미는 지금 금오기니까 요 놈들도 아까처럼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던져놨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통발을 걷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아아 통발에 도루묵만 꽉 차있으면 오늘 완전 대박인데 허허허허허헣 자 아하 통발을 꺼내보도록 갑었습니다 제발 몇 마리라도 들어가 있어라 제발 어차 아 으 제거 아 뭐야 어? 어이 젠장 아이씨 아 가벼운 거 보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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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아 없어요 없어요 으아 새끼 놀래미 한 마리 들어가 있네요 아니 왜 들어오라는 도루묵은 안 들어오고 놀래미 새끼만 자꾸 들어와 아 완전 오늘 놀래미 잔치구만 아이씨 아쉽게도 올해는 도루묵 맛을 못 보겠네요 그냥 오늘 놀래미 손맛본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에 도루묵은 또 내년에 다시 잡으면 되죠 아 이런 젠장 암튼 이상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마시고 찌리박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안녕 안녕 I will be back